안녕하세요. 케이퀸팔기 송보미입니다. 오늘 저는 저희 아이와 함께 화보 촬영하러 왔습니다. 저 지금 입고 있는 옷인데요. 치마랑 같이 믹스 매치해서 아이랑 커플룩으로 입을 수 있어서 저도 나중에 꼭 활용해서 입어보고 싶습니다. 아이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깊은 시간인데 저희 때문에 사실 많이 스태프분들이 고생하셔서 저희 아이가 많이 어려서 다른 스태프분들이 엄청 많이 고생해주셨는데요. 그래도 즐겁게 많이 도와주셔서 잘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저 다음에 촬영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케이퀸팔기 김진경입니다. 저는 둘째 아이랑 셋째 아이가 촬영했던 그 의상이 너무너무 귀엽더라고요. 베레모를 쓴 모습이 너무 천사같이 귀여웠습니다. 귀여웠나요? 봐봐. 빨간 베레모 너무 예쁘네. 어땠어요? 네, 오늘 세 아이들과 함께 패션 화보를 촬영했는데요. 사실 제가 케이퀸 들고나서 가장 해보고 싶었던 촬영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촬영인데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. 근데 왜 이렇게 땀이 나죠? 이제는 왜 이렇게 땀이 날까요? 요즘이 때문이에요? 네, 오늘 세 아이와 촬영한 패션 화보 로면센스 1월회에서 확인해주세요. 빠이빠이. 안녕해봐. 안녕. 빠이빠이. 안녕.